으 이 아이는 도프 포인트 입니다 도보 포인트 8000원 1번 이번 패션 매직 a y 패션 매직 인데요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별이 들었다고 하죠 패션 매직은 15,000원 얘는 지엘 그라시아 구요 9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구요 꽃대 있습니다 질 그라시아 예능 맘 8천원 얘는 밤에 뜨는 무지개 입니다 a y 밤에 뜨는 무지개의 제가 좋아하는 아이구요 여기 꽃대 물었네요 얘는 15,000원 예 는 조을 향기 입니다 조을 향기 15,000원 예 는 총체 총체 만원 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구요 빨간 꽃이 주먹만한 빨간 꽃이 피는 총체 추천드려요 엔팅 로즈는 핑크색 꽃 다들 알고 계시고 요거는 만원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키가 굉장히 그리고 대롱도 얇지 않고 굵어요 그 다음 빛 부캐 굉장히 사이즈 좋지요 보면 손바닥 기리보다 훨씬 길은 그리고 꽃대가 빛 부캐 15,000원 입니다 스칼렛 럼블럴러 빨간 장미가 피는 아이 구요 얘도 만원 입니다 제 비엔 엘라미고 이구요 엘라미고 는 만원 예 는 비바 로지 타 입니다 비바 로지 타는 빨간색 꽃이 피는 정렬적으로 겹꽃으로 피는 아이예요 비바 로지 타 15,000원 예 는 지아 로즈 입니다 지아 로즈 만원 예 는 지아 로즈 입니다 지아 로즈 만원 예 는 에이와 이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얘도 만원 예 는 디컨 골드 미스트 예 는 이렇게 연두 빛 이 입장이 제가 예뻐서 키운 아이 인데요 사이즈 좋고 요렇게 y 자로 된 수형을 갖고 있는 얘도 만원 입니다 마지막 아이 a y 체 입니다 요렇게 얘도 연두 빛 제가 연두 빛을 좋아해서 연두 빛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네요 얘도 만원에 판매 하겠습니다